또 할만한 열정이 차고 넘지는지 아이고 정말 보기만 해도 속이 막 뽕 뚫리죠 그죠? 열심히 해주신 우리 송이 품반님께 두꺼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이 품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우리 푸른 목장을 찾아주셨어요 그래도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출을 하시기에는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죠? 멋쟁이 오라버니 또 예쁜 언니들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 이렇게 반겨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네 보아가 마지막 시간 또 멋지게 잠식하려고 이렇게 또 섰습니다 여러분들 눈과 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목해 드릴 것을 맹사하겄습니다 여기서 혼신의 불 한번 태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멋진 마지막 시간을 진짜 막 불태워보았습니다 먼저 셀스폰으로 먼저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천년을 들려준다면 우리 또 우리 드리고 감독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까치밭하고 신품밭하령 이거를 셀스폰으로 불러달라고 이렇게 또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까치밭 불러봤는데 신품밭하려고 척 불러봐요 델라나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갑시다 촬영 동의에 인사는 예쁘게 그 저기 반죽이 켰어요? 반죽이 동의에 인사는 보통 court aprov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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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